침 좀 꼴락 한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촬영을 해볼게요 힘 좋네요 아주 힘 좋습니다 쫀뱅이가 있습니다 여기 오고있으니 쫀뱅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폭풍이 있는데 귀신이 쫀뱅이가 있습니다 쫀뱅이 처음엔 떨어진 걸 바로받아 먹네 뭐지? 이거 뭐지? 똠뱅이 같은데 또? 도르락이 있을까 해서 좀 하박을 노렸더니 또 똠뱅이입니다 뭐야? 오 뭐야? 오 휙 뭐야? 오 이건 똠뱅이 아닌 것 같은데? 와 이거 이거 아 네 네 니네들 잡으러 온게 아닌가 미스겸 펄링 펄링 되는거 그냥 받아온거 조그만게 아이씨 뭐야 얜 던지자마자 끓는거 와 미치겠다 이것도 또 손뱅인데 크지도 않은 손뱅이 바다까지 다 앉는거 기다리고 살라니까 와 이건 도르락이네요 제가 도르락 큰걸 노리고 있거든요 도르락이네 도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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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여기 있어요 지금 또 입질에 왔어 오 이건 물로 갔으네 입질이 어디봐 파워 없는데 너무 어이씨 이 똥뱅 똥뱅입니다 아아 입질이 이거 똥뱅 소리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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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손뱅이 같습니다 또 손뱅이 아니면 도르럭 같아요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꼼뱅이 사이즈 꼼뱅이 사이즈 꼼뱅이 꼼뱅이 사이즈 뭐가 잡혔는지 모르잖아 꼼뱅 같은데 상층이어서 꼼뱅이는 아닐거 같은데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와 되게 썸뱅이 좋아지게 썸뱅이 썸뱅이 빵 보세요 썸뱅이 빵 엄청납니다 썸뱅이 와 이게 처음에 썸뱅이 아니죠 20 조금 넘는 썸뱅입니다 20 조금 넘는